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다 기출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출 문제인데 5월달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풀어본다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인계획공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토지 X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것만 가지고도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24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고 토지는 X라고 되어있죠. 24번에 있습니다. 24번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기역은 X고요. 니은은 법인이 아닌 계획공개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어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법인 24번에 있는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을 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계획공개사는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드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겟. 계획공개사가 중개 보수을 고용관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영위증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신고하면 돼요? 10일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일이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미염의 계획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계획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어른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 승낙서 건물주 x라고 했죠.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획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답이 1번입니다. 안되는 감옥을 자꾸 시간만 투자하지 말고 물론 안되는 감옥도 과락은 나오면 안되겠죠. 과락은 나오면 안되겠지만 지금은 쉬운 과목 공개사법에 오히려 고득점을 해야 돼요. 1차가 어느정도 되어있다면 2차 중에서는 전략과목 가장 중요한 게 공개사법이에요.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1번이 답입니다. 1번. 이거는 공개사법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고득점이 됩니다. 공법 같은 것은 노력을 많이 해도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1번에 답이 1번이고 2번은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 예치 명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치 명의자는 16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에 보면 있습니다. 16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인데 예치 명의자는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존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어요. 개공은 신체를 보존해야 된다. 개업 공유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존 따라서 3번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정을 보정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한 증개신고가 된다. 지역농업은 천만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니어는 개업 공유회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장소 제공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한 경우 법제 3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는 틀렸고 디것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재보정 설정은 며칠 이내요? 15일 49번에 1번에 있네요. 49번에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3번에 1번이고요. 4번 금쟁이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 쌍투 해가지고 금쟁이 답 5번이죠. 쌍방 대리는 금쟁인데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그래서 4번에 답 5번입니다. 금지행위는 시험의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5번입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습니다. 4번에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가 있는데 중계보수는 사무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중계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중계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6번에 옳은 것은 답 1번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2번에 2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4번 아포스트유 확인서나 강의 국가의 주제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야를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인만 제출합니다.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에서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합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인장 등록도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받기 전에 미리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한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등록증 받은 후 이 말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서식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을 보면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개업 공유개사가 소속 공유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 해야 된다.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간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따라서 6번에 1번이 답이고요.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자본금 2억원 이상이 아니라 자본금 얼마입니까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요. 보정설정금액이 2억원 이상이죠. 그래서 1번 들렸고 니어는 중개업만 만 중개업만 X입니다. 법 제 14조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우리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 14조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있죠. 6가지는 해도 됩니다. 중개업만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는 공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습니다. 대표자는 공중개사 이 의아합니다. 우리 지금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3번에 있잖아요. 지금 하고 풀고 있는 거 3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트에 웬만한 거 다 나오니까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가 암기하는 거는 시험장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암기해도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면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제 먹고 듣고 이제 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더딘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반수 이상이 아니라 전원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5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대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하면 되죠. 무가건충물 가설건충물 안됩니다. 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있다. 54번에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교부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가지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즉 청문 이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번 의견 진술 기회 이게 자격 정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 이사가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답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틀린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지덕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핵심비교정기 프린트 45번에 45번에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45번 핵심비교정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2번 13번에 있다. 11이 아니고 1개월 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답 1번 입니다. 즉 부정행위를 하면 5년 동안 시험만 못 봅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무효처분 입고 나면 무효처분 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거지 취직은 해도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5년간 부정행위 하면 시험만 못 본다. 중계보정으로 취직은 가능하다. 즉 결격사유가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법 10조 개혁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다. 즉 부정행위에도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개혁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0번에 1번이 답이고요. 11번 답 4번입니다. 휴업 폐업신고는 직접 방문신고 외에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전자문서 안됩니다. 답 4번입니다. 전자문서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6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전자문서가 안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휴업신고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폐업신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용신고는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된다는 말이 없는데 이거는 입법의 불비임으로 3번은 시험에 잘 나올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도 안됩니다. 신고필증의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면적변경 없이 면적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변경 신고할 때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번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시험에 국토부에 제가 육근해석을 의뢰해놨어요. 3번은 전자문서가 된다는 말이 없던데 현업에서는 전자문서로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질의를 해놨어요.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어요. 전자민은 제기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1번의 답 4번입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60일이 아니고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액서를 제공해야 된다. 누구한테 제공한다고 했어요? 신고간청에 제공한다. 개업공개사에 제공한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답은 개업공개사 즉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제공한다고 했죠? 신고하려는 자에게 50일 이내에 제공을 하면 신고하려는 자는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50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하러 갈 필요도 없다고 했죠? 시스템상 다 부여가 됩니다. 1번은 틀렸고 2번은 등기 신청 후에 후 후자가 틀렸죠?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신고관청은 조사결과를 매월 1회 매월 1회 이 말이 틀렸어요. 그냥 조사결과를 시의도 시의도 의사에게 보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받은 시의도 의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매월 1회 가 아니라 매년 1회 입니다. 매년 1회 이상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청량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1번은 이거는 14번은 기출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만들어놓고 봐도 참 좋아요 문제가 옳은 것은 했는데 즉 외국인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 이었기 때문에 토지만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신고는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도 신고 해야 됩니다. 옛날 외국인 토지법 일 때는 건축물 안 했겠죠 지금 건축물도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그다음에 허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군문자 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우리 핵심 핵심 비교 비교 BACK 27 범어 흑아는 토지만 허가 받는다고요. 군문자 야 그래서 토지만 허가 받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이다. 건축물 허가 대상이다. x 3번 4번 5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 의사 해 제가 시도 얻는 입니다. 15번 5월달 제가 첫 주에 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를 비교하는 걸 프린트 내드렸죠. 상가 그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프린트 내드린거 답 5번 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 의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한 경우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걸로 보는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으시고요.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